원픽 오픈 이후로 수천 건의 매칭에 성공하였으며 그에 따른 합격 축하금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직 시장 얼어붙었다더니 원픽 앞에서는 다 거짓말이네요 후회되지 않으십니까? 그 질문은 전혀 쿨하지 않은데요 전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위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개멋있어 저도 잡코리아의 대표이기 전에 대한민국 직장인들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? 이 새끼가? 그런데 대표는 합격 축하금이 더 큰가요? 대표님 잘나가는 직장인들의 쉽고 빠른 이직의 기술 잡코리아 원픽 원픽으로 잡코리아는 지금 잡코리아 중 잡코리아 원픽 대표님 차기 내 폐대커드 올 겁니다 어떠세요?